십자가의 거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십자가의 거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소를 따르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치는 그리소인 신앙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배교한 나우티키아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리소인의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부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레가 지금껏 한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의 거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침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소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소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의 거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거침을 짊어진 사람들은 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나 화평을 설교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메시지를 찾아보면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전한 메시지 외에 사랑과 화평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도 많이 사랑과 평화라는 주제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자,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정도로 여깁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설교자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증오문학으로 분류되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마음 내키는 대로 이리저리 뒤지다가 여러분의 소득을 증가시켜줄 만한 그런 알맞은 기도 약속을 뽑아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 외에 사복음서에서 사랑과 합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설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십자가에 못박힌 삶을 사는 거듭난 성도의 삶 속에서만 맺힌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 이 시대에는 그것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보상과 간증,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기회를 훔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거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무기력하며 너무나 소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이고 성사, 전통, 성경구절을 핑계거리로 삼는 것 새로운 성서들, 교회 회원이 되는 것 황금률과 식계명은 구원을 받는 데 절대적으로 무익하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주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대심과 부활을 통해서라는 것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그 증인의 머리 위에는 세상에서 경멸과 비웃음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거침입니다. 십자가의 거침은 박해를 수반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가치도 없는 것을 전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거침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다 해도 여러분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거나 암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현대의 설교자들은 자신의 청중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지니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자신의 회중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설교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중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설교자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참 성경적 진리를 구식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종교는 하나님을 고문하는 분으로 여기는 형편없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설교자들은 사랑에 관해서만 설교하고 참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타락하고 비겁한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살해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늘에서 폭탄이 투하될 때 하나님께서는 히로시마의 아기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 여덟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몰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늙은이와 노약자와 불구자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친구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현대 세계를 미끄러져서 통과해 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열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성사를 행하고 교회 회원이 되고 침내 등에 의존하는 사람은 스스로 깨어난 자처럼 느끼고 행복해하며 만족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빌리 썬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유주의자들은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선포하기 두려워하는 어떤 장소로 가게 된다고 둘러댄다는 것입니다. 말을 꼬고 꼬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쏘인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거침은 속죄의 교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을 구원하는 데 전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 가득 찬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하세요.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 말은 그리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타락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에는 더 빨리 지옥으로 가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은폐해온 현대 설교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몇 가지 사소한 약점을 제외하고는 쉽게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양심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선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독교계의 사역자들은 이러한 망상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해도 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악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악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옳게 사는 것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소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세대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거침은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 자존심을 공격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모든 은은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땅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의 거침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 의, 성실, 선한 직업이 또 선한 업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더러운 걸레, 넉맞조가리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참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거침은 사람의 지혜와 반대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모든 사람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빚을 갚을 만큼 충분히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존심과 세상의 명예에 치명타를 날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죄인과 동일실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으로 헤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으셨습니다. 이 강도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입니까 아니요 내 동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거침입니다. 현대의 설교자가 박해를 받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방금 제가 말한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내신과 부하를 선포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형은 치욕, 저주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은 음악, 시, 예술, 문학, 교양으로 이 십자가의 거침을 지워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추한 도구였던 십자가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아주 달랐습니다. 바울의 십자가는 수치, 고문, 살인, 슬픔, 고뇌, 고통, 아픔과 죽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은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명령을 히브리서에서 듣게 됩니다. 진영밖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문둥병자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울며 진영밖에 거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라합의 붉은 줄 뒤쪽으로 건너와야 합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보금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침내인 요한의 사역에 순종해야 합니다. 침내인 요한은 석의관들과 죄인들과 창녀들에게 침내를 주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은 자신을 도둑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문을 나눌 것이니 이는 거가 자신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범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십자가의 거침에 따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죄인들을 위해 고통스럽게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그 어떠한 선한 행위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회개한다 해도 그런 것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역시 회개했지만 지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삼십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되돌려주며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거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침례를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침례 역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시몬 자신도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릭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마술사 시몬 역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헛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교육받은 사람들 특히 헬라인들은 스스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교리에 따르면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여러분 개인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설교자는 성경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설교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레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박했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의 거침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자랑하는 인간의 의의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욕적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들의 지성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카이사의 법에 따르면 십자가는 최악의 죄인들이 매달리는 곳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매달린 채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수께서는 십자가를 견디시고 이런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잔연이는 로마 교수대에서 수치 속에서 죽어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호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날의 점잖은 사회를 불쾌하게 하는 잔인하고 천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소 출신의 사올은 십자가에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처형된 나살의 사람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영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메시지와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은 십자가에 처형된 구주의 오명과 수치, 비난을 받아들이는 매일의 순간순간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수치를 짊어질 때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여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하는 특정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십자가의 거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십자가의 거침이 여러분에게 수치와 비웃음을 가져올까 그것이 두렵습니까? 재단에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의 왕자에 그리스도를 두고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종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거침을 짊어지고 박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감사합니다.